아 우리가 경보 울림 가게 가볼 테니까 니네가 다른 쪽 택해봐 네 수고하십쇼 이번 주가 몇 번째야 이게 아 요즘 왜 이러니? 아 시끄러워 아니 누가 춤추는 사람이 발로 뻥뻥 튼 거 아니야? 아 오케이 이쪽은 문제 없고 아 고맙습니다 왜 문제 없는 거 같은데 아니 뭐 잘못됐나? 자 형님들 떡밥 준비하세요 이게 뭐가 뭔데 있네? 없는 적 없어요 프로그램 에러 같은데요 그냥 리셋하면 됩니다 아 그래? 경찰청 통제실 무전 차단합니다 오케이 지금이야 뭐야 이거? 뭐야? 야 야 야 야 야 야 야 107 06 화재 발생 107 107 107 117 선배님 자 선수들 입장하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19는 좀 전에 연락했잖아. 왜 이렇게 안 와. 가. 쏘! 가. 130dB를 놓으면 경찰들이 들을 수도 있어. 뭐야? 방음 설계 엉망인가 봐 다 들리는데? 야, 잠시만. 네?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지 않냐? 형님들, 폴리스 떴다. 그쪽으로 가고 있어. 야, 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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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쏘! 쏘! 형, 시간 좀 끌어줘. 시간! 말 참 쉽게 한다이. 야, 여기인 것 같은데? 아, 여기요? 어. 소비아님. 무슨 소리 안 나는 것 같은데요? 아, 그게 차 소리 아닐까요? 아이, 차 소리 아니라니까. 야, 잘 좀 들어봐. 어? 다이어트 떼어들어. 여기 들어가 봐. 네. 아무 소리 안 해. 아, 일단 그쪽으로 한 번. 이따 저거 봐. 오케이, 이게. 뭐야? 뭐야? 야, 뭐 유리가 깨져 있어. 야. 아, 놀랬잖아. 야. 지문 잘 지웠냐? 당연한 걸 묻고 있어. 자, 가자! 죄송합니다.